Hi guys! Welcome back to my channel! 요즘 끈적끈적 정말 핫서머죠? 닿는 부분마다 땀은 왜 이렇게 나는 건지 정말 환장하겠어요. 근데 우리 언니, 동생, 동기들 한 달에 한 번 오는 이 대자연의 선물까지 특히 여름엔 월경 때문에 이 Y존 관리가 아주 빡세죠? 특히 산뜻함을 유지할 수 없는 이 뜨거운 온도에서 한 달에 한 번 월경을 하면 멋짓짓함과 불편함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. 그런 의미에서 또 여러분 데이지 채널 구독하신 거 뽕 뽑으시라고 이번에 어디서도 보지 못하셨을 엄청난 Y존 케어 마켓을 들고 왔습니다. 이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피땀 눈물이 있었을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. 하지만 저 데이지, 여성들의 평화를 위해 결국 가져왔습니다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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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클리어 마켓! 여러분 렛츠 잉클리어는 이제 올리브영에서 많이 만나보셔서 익숙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. 특히 렛츠 잉클리어는 식약처에서 정식으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질 세정기입니다. 그래서 질 내에 직접 삽입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. 식약처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안전성이나 유효성, 품질 검증이 완료된 제품이라는 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질 케어 제품들을 시중에서 찾아보는 건 쉽지 않아요. 그래서 더더욱 렛츠 잉클리어 마켓으로 준비를 해봤고요. 여름에 상쾌하고 산뜻하게 질 케어할 수 있는 여름 잉클리어 마켓! 지금으로 살펴보러 가보실까요? 렛츠 뿅! 렛츠 잉클리어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질 내에 쏙 넣어서 사용해주시는 제품인데요. 그러면 질 세정기를 왜 쓸까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시겠죠?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, 먼저 월경 끝 무렵에 깨끗하고 깔끔하게 월경 잔열배출 그리고 분비물 배출을 도와줄 수 있고요. 또 건조한 질 내부의 수변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마지막으로 질 내 환경은 pH 약산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? pH 약산성을 유지해서 건강한 질 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렛츠 잉클리어라고 할 수 있어요. 렛츠 잉클리어의 제형을 보시면 투명한 무색 무향의 개리에요. 여기에는 주요한 성분으로 락트산과 히알루론산 나트륨이 있는데요. 먼저 락트산은 질 내 pH 환경을 약산성으로 만들어주고 유익균은 증식, 유해균은 억제해서 질 내 건강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자정작용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. 히알루론산 나트륨은 보습작용의 역할을 하는데 질의 수변 상태를 조성해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이에요. 렛츠 잉클리어는 생물학적 안정성 시험도 완료했는데요. 여기 패키징에 보시면 다 써져 있습니다. 세포독성 시험, 질점막 자극 시험, 피부 감작성 시험 여성들의 질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과 투자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. 렛츠 잉클리어는 하루에 한 개 정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. 월경 끝 무렵에 잔열배출이나 아니면 분비물이 신경 쓰이거나 찝찝하거나 냄새를 관리하고 싶을 때 등등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개를 질 내에 주입하고 나면 천천히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데요. 흘러나오는 양이나 시간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. 딱 정해져 있진 않고 평균적으로는 자기 전에 사용하면 5, 6시간 일상에서는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그래서 개를 주입하고 나면 팬티라이너나 생리대를 착용해 주시는 걸 권장드려요. 짜잔! 이렇게 해서 렛츠 잉클리어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. 그동안 잉클리어 그리고 렛츠 잉클리어 두 가지 타입을 보셨을 텐데요. 저는 여러분께 혜택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할인율이나 혜택 같은 거를 따져봐서 렛츠 잉클리어로 가지고 왔습니다. 특히 렛츠 잉클리어가 용량도 더 많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 높은 제품이에요. 자 그럼 렛츠 잉클리어의 마켓 옵션과 푸짐한 이벤트까지 알아보러 가볼까요? 먼저 렛츠 잉클리어 12개입 한 박스입니다. 소비자가 3만 9천원인데요. 2만 3천 8백원, 38.97% 할인율로 준비했습니다. 다음은 렛츠 잉클리어 12개입 두 박스인데요. 소비자가 7만 8천원인데 4만 3천 3백원, 무려 44.49% 할인율로 준비했어요. 이번 반값 마켓 이벤트도 준비했는데요. 옵션 무관 선착순 구매 50분께 잉클리어 클렌저 젤 본품 1기를 증정할 예정이고요. 또 하나의 이벤트 구매왕입니다. 옵션 무관 구매왕 10분에게 잉클리어 폼머시 촉촉한 타입 증정해드릴 예정이고요. 게다가 잉클리어 한 박스 10개입까지 추가 증정해드립니다. 이번 마켓은 잉클리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진행될 예정이에요. 그래서 알림받기 천원 쿠폰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. 마켓은 7월 18일 화요일 오후 6시에 시작됩니다. 두근두근 엄청나지 않나요 여러분? 사실 의료기기 마켓을 가져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. 그리고 의료기기는 노력과 투자가 많이 들어간 제품이라서 할인률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. 정말 힘들게 가져온 딜인 만큼 여러분이 많은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고요. 이번 기회에 빵빵하게 쟁이시길 바랍니다. 저도 이번을 계기로 더 많은 여성분들이 질케어 제품들을 더 합리적인 가격에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그럼 산뜻하고 건강한 여름 나시고요. 잉클리어 마켓 성공하시길 바랄게요.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